안녕하세요. 치과대학병원 치과보존과 김도현입니다. 모든 치아는 겉에서 보기에는 단단해 보이지만 치아의 가장 안쪽에는 신경이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극에 대한 감각을 치아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빙수를 먹을 때 이가 시린 거나 뜨거운 국물을 마실 때 뜨거운 느낌이 나는 것 그리고 가볍게 치아를 건드릴 때 치아를 건드리는 느낌이 나는 것 같은 것입니다. 정상적인 경우에는 이런 자극을 통증으로 느끼지는 않는데요. 민감성 치아란 정상적인 느낌의 범주를 넘어서 자극에 대한 반응을 통증으로 느끼는 경우를 말합니다. 민감성 치아의 경우 일반적인 온도, 바람, 압력, 화학과 같은 자극에 대해서 짧고 예리한 통증을 느끼는데요. 흔히 이것은 이가 시리다, 시큰거리다 라는 표현을 하시게 됩니다. 치아의 가장 안쪽에는 신경이 존재해서 외부 자극에 대한 감각을 느끼게 되는데요. 치아 머리 부분을 보면 가장 바깥쪽에 범랑질이라는 단단한 구조가 되어 있고 안쪽에는 상하질이라는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치아 뿌리 부분은 범랑질이 없이 상하질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상하질층을 확대해 보면 표면에 무수히 많은 작은 구멍, 그리고 신경과 연결되는 통로가 존재하고 있는데요. 건전한 치아에서는 치아 머리 부분은 범랑질로 덮여 있고 치아 뿌리 부분은 잇몸으로 덮여서 구멍이 막혀있게 되는데 이 구멍이 밖으로 노출되게 되면 자극이 직접 신경으로 전달되면서 치아가 민감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흔히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가 폐이거나 마모되거나 충치가 생겨서 상하질이 노출되는 경우, 잇몸 질환으로 치아 뿌리가 노출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민감성 치아 증상이 나타난 경우 적절한 관리와 치료를 받지 않으면 구강 건강 악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특히 증상이 아주 오래 지속되는 경우 신경이 변성되어 치료를 받아도 증상이 없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감성 치아의 치료는 기본적으로 밖으로 노출된 구멍, 즉 상하세관이라고 하는 구멍을 막아주는 것으로 치료를 진행하는데요. 예를 들어 치아가 폐이거나 충치로 손상된 부분이 있을 경우 그 부분을 수복하여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잇몸 질환으로 치아 뿌리가 밖으로 드러난 경우에는 먼저 잇몸 치료를 통해서 건강한 잇몸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다만 이미 손상된 잇몸의 경우에는 다시 차오르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노출된 뿌리 표면에 드러난 구멍을 막아주는 치료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치과보존과에서는 치아 표면에 노출된 구멍에 치료 재료를 얇게 코팅해서 구멍을 막아주는 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자분들께는 민감성 치아 전용 치약의 사용을 권유드리는데요. 민감성 치아 전용 치약에는 질산칼륨이라고 하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질산칼륨은 자극에 대한 신경의 반응을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는데요. 이 효과는 미국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시린이의 효과가 있다고 인정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치료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감성 치아의 증상이 사라지지 않는 경우에는 신경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민감성 치아의 원인인 충치, 치아 폐임, 치아 마모, 그리고 잇몸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구강 위생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치아가 패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양치 습관과 식습관이 중요한데요. 칫솔질을 하실 때는 치아를 이렇게 옆으로 문질러서 칫솔질을 하지 마시고 치아에 가볍게 진동을 준 후 쓸어 올리거나 쓸어 내리는 식으로 칫솔질을 해주시는 것이 치아의 마모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치아를 세게 깨물게 되면 치아 중 가장 약한 부분인 치아 목 부분이 조금씩 깨져나가게 됩니다. 따라서 이를 꽉 악물거나 이갈이 같은 습관이 있는 경우 이를 개선하는 것이 좋으며 단단하거나 질긴 음식을 너무 자주 드시는 것도 치아가 깨지는 원인이 될 수 있으니 적당히 조절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